고성구 칼럼입니다. 오늘 제가 정론일침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정말 걱정어린 많은 말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론일침과 이어진 고성구 칼럼을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된 길을 한두 발짝 걸어갔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발을 빼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길과 여당의 길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를 요구하고 한동훈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하고 기열백 사과를 해야 된다고 김경률이 같은 자가 떠들어대고 또 이용희 같은 자가 나서서 무슨 사과냐 이러고 반격을 하고 별로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MBC는 어제 저녁 뉴스, 뉴스데스크입니까? 거기서 느닷없이 저희 고성국 TV에서 제가 논평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성국 TV에서 제가 논평한 부분이 인용이 됐는데 보수 유튜브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이 대목을 인용을 했어요.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자들에 의한 내부 분란으로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딱 인용을 했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제가 MBC가 고성국 TV를 인용을 하네 좀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고성국 TV를 인용한 저 대목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MBC 종국 주사파 방송이 딱 저 대목을 집어서 인용한 것을 보면 저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좌파들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은 대통령의 길과 여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당을 여당이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국민의힘은 여당이라 부르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야당들이라고 부릅니까? 왜요?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제일 많아서 의석수가 제일 많으면 여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1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당을 여당이라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입니다. 비록 의석수가 30석밖에 안 돼도 대통령이 그 당에 속해 있으면 그 30석 정당이 여당이에요. 의석수가 200석, 250석이 돼도 그곳에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으면 그 당은 야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힘을 여당이라고 부를 때 그 여당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대통령이 그 당의 당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기준이에요. 왜 우리가 집권 세력에서 여당에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가를 더 이상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하고 집권 세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집권은 뭡니까? 우리가 내각지 국가라면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이니까 설명하지만 우린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집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집권 세력이라고 표현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진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 세력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이라고 불려질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통령에 대한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뒷받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하는 제1위적 목적을 상실해버릴 때 그걸 더 이상 여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은 여당이 없어도 대통령이에요. 당적이 없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탈당한 대통령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없는 여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대 선거 때 역대 정권이 정권 말기에 대통령이 집권당에 의해서 출당당하거나 탈당당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 한국 정치에는 여당은 없는 그런 정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있고 여당은 없어져요.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없어도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없으면 여당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돼.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돼. 그 힘으로 정권 재창출에 나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쫓아내버리기도 해요. 대통령의 인기는 아주 이상한 경우 빼놓고는 인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레임덕이 자연스럽듯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많이 떨어지냐 적게 떨어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권 말기에 정권 재창출에 나선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고 말이야. 야, 그거 치우자. 출당시켜. 탈당하라고 요구해. 공격해, 공격해. 그렇게 해서 잘된 여당 저는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이회창 때 YS가 대통령이었어요. 이회창도 YS가 당원으로 있는 당시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회창 세력이 YS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나가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의 인형까지 만들어서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회창, 누구나 이길 수 있었다. 다 이겼다고 했던 선거에서 졌습니다. 유승민이나 김무성이가 지거들 딴에는 대권 꿈을 꿨던 자들입니다. 김무성이가 나는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을 포기했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유승민이는 그 후로도 대통령 후보에 계속 나왔어요.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자기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졌고 그 이후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배신자들의 판단착오와 만행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정말 죽다 살았어요. 대통령을 버리면 여권은 공멸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을 한동훈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려고 하는 전략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이야기들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야말로 실술 수 없는 정치적 전략적 실패를 자초하는 겁니다. 앞으로 3년여 남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대통령은 유일하게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에 정권 재창출에 나설 차기 대권 주자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10여 명에 이릅니다. 한동훈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only one.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등은 one of them. 이 차이를 모르십니까? only one과 one of them. 이것이 대통령의 길과 당의 길이에요. 이것이 대통령의 길과 차기 대권 주자들의 길이에요. 차원이 다른. 대통령은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를 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이겨야 저 종북주사파들의 입법 독재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진짜 윤석열 정치 진짜 윤석열 국정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를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유파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목표를 위해서는 필요할 땐 혁신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구질서를 그대로 지켜가야 됩니다. 혁신은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인 거예요. 필요하면 혁신해야 되지만 필요 없으면 수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253개 지역구는 253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류적으로 같은 지역의 삼선 중진들은 전부 감점. 그런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정치평론가로서 단언합니다. 사하을 조경태 없으면 집니다. 낙동강벨트의 제일 하구, 제일 아래쪽에 사하는 조경태가 없으면 한자리 정북주사파한테 헌납하는 거예요. 부산 낙동강벨트의 제일 위쪽에 있는 강서, 김도, 읍 없으면 한자리 헌납하는 겁니다. 저는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는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장재원의 결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장재원의 불출마 선언 결단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될 자기 헌신의 사례라고 저는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재원의 불출마로 김기현은 결국 더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한동훈 체제가 들었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미 장재원이 불출마 선언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지금도 부산에 가면 강서에 가면 사상에 가면 장재원이 아니면 이 지역 사수할 수 없다는 말씀들을 여전히 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 한 석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장재원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요. 김도읍이 건강에 안 좋고 너무 국회 활동에 피로감이 쌓였다는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도읍이.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달려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다른 후보로는 이기기 어렵다. 김도읍밖에는 없다고 하는 판단을 당 지도부가 했어요. 그래서 김도읍을 그야말로 불출마 선언을 한 김도읍을 상고초로 사고초로 해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김도읍을 다시 출마시켰어요. 그리고 수성에 성공했어요. 김도읍의 사례처럼 장재원을 다시 불러들여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속에서 253개 지역구 모두에게 맞춤형의 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과연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비대위원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 정영환이 이끄는 공간위원회가 253개 지역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을 필승의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거냐. 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뭘 하고 있는 거냐. 선거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이 있고 여당은 여당의 길이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이 있고 차기 대권 주자들은 차기 대권 주자들의 길이 따로 있다. 대통령은 온리원. 나머지는 다 원 오브 댐이다. 자기 직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500km 10번에 하면서 여기서 주자도 제기 때문에 한국의 공간을 찾으며 여러분 이렇게